성경 1년 1독 성경 2년 1독 성경 2년 1독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26장에서 2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유다 오온 백성이 나이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저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로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업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안문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위관 카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멧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달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업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안문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안문자손이 은팩달란트와 밀만고루와 보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안문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위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부식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 등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가리아와 살름의 아들 여의스기아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해가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행자에게 돌려준 후에 삼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스왕이 아스루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미며 블레스의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업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낳추십니다 아스루왕 딥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둔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업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역대야 26장에서 2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큰 복을 주셔서 남유다의 세력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사리아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이 재단에서 분양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법은 아무리 큰 권력을 누리는 왕일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번영으로 교만해진 우시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들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여 제사장직을 보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왕권 즉 자신의 힘 아래 두려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우둔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모습은 교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재건 공동체들은 이 역사의 내용을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결단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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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